자 그리고 체로키 사진을 한번 봅니다 체로키 체로키도 보면은 지금 아 기우인 에운 길게 발음을 했습니다 해음이라는 이 발음을 길게 해 기우인 내가 아유인 내가 그래서 해음 해 기우인 유임 좀 걸어서 왔거는 캐나다 making people in 캐나다 캐나다 사람들은 허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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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했나고 험 험 어는 뭐 있어도 되고 험 안 있어도 되고 생각이 돼도 되겠죠 험 험 헤엄 헤엄 헤윈 험 거의 비슷한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체로키 자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험 이렇게 오가 앞에 생각이 되있지 않습니까 험 코리안으로 헤엄 입니다 헤엄 자 헤엄 헤엄 음 험 코리안입니다 이거 코리안 코리안 헤엄 헤엄 사까빠름 험 어헴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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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윙 이게 지금 명사라고 되어있네요 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헤엄 헤엄 여기는 캐나다 콜로스 와커눌 걸어서 왔다고 합니다 they came from Asia on foot they came from Asia on foot 걸어서 걸어서 is on foot 와커눌 came from 맞죠? 닉셔너리 바삼 마코티 멀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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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r away from far away from far away from 헤엄 그래서 헤엄 헤엄 명사입니다 noun 헤엄 스윙 헤엄 자 그 다음에 동사 verb to 스윙 헤엄 플러스 치다 헤엄 치다 헤엄 치다 입니다 그리고 투 스윙 보면은 알룸 되어있지 않습니까 알룸 알룸 헤엄 대마음 헤엄 치다 투 스윙 헤엄 치다 치다 헤엄 여기가 헤엄사죠 헤엄치다 여기 동사입니다 자 여기 전부 다 동사 verb 자 그래서 헤엄 알룸 엠이 살아있습니다 엠 엠 엠 엠 이 살아있죠 같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알룸 헤엄 헤엄 알룸 비슷하게 발음이 되고 있습니다 자 캐나다 믹맥 입니다 자 그리고 can you swim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can you swim 수영 헤엄 칠 수 있어요 여기서 수영이라는 것보다 헤엄이 낫겠죠 우리가 지금 헤엄에 대해서 배우고 있으니까 헤엄 can you swim 헤엄 헤엄 치다 그죠 동사니까 지금 can you swim 헤엄 치다 자 여기서 헤엄이 이거라고 했죠 헤엄 발음 기호가 좀 엄 이 발음이죠 자 헤엄 그래서 여기 보면은 a e a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에어 에어 엠 마 에어 스카이 이게 지금 제펜 후카이도 아인우 사전입니다 아인우 사람들이 지금 에어 에어 그럼 h 가 좀 생략이 됐죠 지금 요게 지금 생략이 됐습니다 h 가 생략이 되고 m 이 살짝 생략이 됐습니다 살짝 그래서 요 두개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에어 엠 마 에어 스카이 에어 스카이 집중 управ plats 중 서 들어온 아리두 방안 사전입니다 아인우 방안 사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